안녕하세요. 제니스 코리아의 방훈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글로벌 및 국내 리딩 기업들이 겪고 있던 페인 포인트를 제니스 클라우드를 도입하면서 어떻게 고객 경험을 향상시키고 컨택센터의 디지털 혁신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크게 3개의 세션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저 이외에도 제니스 코리아의 영업 담당이신 서문석 부장님 그리고 커스터머 석스 앤 서비스의 손영 전무님이 같이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첫 발표는 서문석 부장님께서 컨택센터의 시스템 운영 그리고 서비스 상담원 관리에서 고객이 겪고 있는 페인 포인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컨택센터 현장에서 만난 페인 포인트들에 대해서 발표하게 될 제니스 코리아의 서문석 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 저희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컨택센터의 고객 경험, 응대 효율화, 여정 관리, 데이터 관리 등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오늘은 컨택센터 업계 종사자들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들 즉 페인 포인트들에 대해서 주로 공유해드리고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제니스 코리아는 최근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고객들과 접점 포인트를 만들고 미팅하면서 컨택센터 종사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위 자료와 같은 설문조사를 통해 업계 종사자들의 주요 관심사와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 주로 최신 기술 트렌드 확보, 선호 채널 변화 관리, 상담사 관리 및 운영 인력 관리, 고객 응대 관리, 예산 및 비용 등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걱정을 하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업계에 다양한 페인 포인트들이 있지만 현업, IT, 경영 감점에서 주로 겪고 있는 고민과 어려움들을 몇 가지로 추려봤습니다. 먼저 성수기 폭주에 대한 대응인데요. 다수의 컨택센터에서 겪고 있는 대표적인 페인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특정 보험사를 예를 들어보면 겨울철 이상기후로 동시다발적인 자동차 배터리 방전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사고 출동 접수 문의콜이 평소 대비 10배가 넘게 들어오는 바람에 이를 처리하기 위해 굉장히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또한 카드사의 경우에는 저희 코로나 시절에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카드를 통해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관련 카드 발급 문의콜로 상담 직원뿐만 아니라 일반 직원들까지도 동원되면서 콜 응대를 했을 정도로 콜 인입이 많았다고 합니다. 증권업의 경우 IPO를 진행할 때 청약 문의나 신규 계좌 문의 혹포추로 IBR 가용 채널을 훌쩍 넘겨서 전화 연결이 되지 못한 고객의 불만 개선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가지기도 합니다. 마지막 예로 겨울철 난방기기 기업의 페인 포인트가 있는데요. 겨울철 성수기에는 상담 자석이 500석을 운영되지만 여름철 비수기에는 100석 이하로 운영되는 극단적인 비대칭 구조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특정 이벤트성 호흡폭주나 시즌성 호흡관리는 온프레미스 시스템 환경에서는 유연한 대응이 어려워 많은 고민들을 가지고 계시고요. 이게 그대로 페인 포인트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플랫폼이 무엇인지 고민 또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비즈니스 민첩성에 대한 페인 포인트들입니다. 지금은 거의 엔데믹에 접어들었으나 저희는 팬데믹을 겪었었고 그에 따른 컨택센터에 미치는 파장을 몸소 느꼈습니다. 특정 고객은 코로나 특수로 더 많은 고객을 응대하려 기민하게 움직여야 했고 특정 고객은 반대로 몸짓을 줄이고 비상경영 체제로 버티기로 했었죠. 이러한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대해 비대면 고객 접점 1번지인 컨택센터는 외부 시장의 상황에 따라 능동적이고 민첩한 대응이 매우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제네시스의 클라우드 컨택센터 고객 중 한 곳에 예를 들면 코로나 전 1,500석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 늘어난 고객 응대를 위해서 단기간에 6천여석까지 늘려야 했던 미션이 있었는데요. 이 미션을 기존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수행했다면 매우 크리티컬한 페인 포인트가 되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추가로 최근 컨택센터가 디지털 채널 강화를 위해서 챗봇, 음성북 등의 AI 도입이 시급했던 시기였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 생각하는데 현재의 콜 인프라 버전이 API 지원이 어렵구나 인프라의 감가상각이 도래하지 않아 속도감 있게 진행하지 못했던 페인 포인트들 또한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현업에 적극적인 시스템 운영을 통해서 서비스의 빠른 변경을 하고자 했으나 어렵고 복잡한 시스템 UI나 접근 권한 통제 등의 IT 제약으로 인해서 할 수 없었던 페인 포인트들 또한 있었습니다. 다음은 매몰비용 리스크입니다. 공통으로 말씀해주시는 어려운 부분이 구축형 솔루션은 잘못된 선정이라도 도입된 시스템의 매몰비용이 커서 되돌리기 어려운 구조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또한 디지털 채널 인입은 증가하고 보이스 채널은 감수 추세에 있지만 다양한 연령층을 응대하려면 여전히 보이스 시스템에도 투자가 고려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적정 투자 금액 밸런싱에 대해서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목소리도 종종 있었습니다. 사스 기반의 서비스 도입이 이러한 매몰비용 리스크 해제에 보다 혈육적으로 보입니다. 물론 사스 기반이라고 하더라도 초기 셋업 비용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셋업 이후에는 사용료 방식으로 지불하는 오펙스 형태이라서 상대적으로 플랫폼 변경에 대한 매몰비용 리스크는 적습니다. 일례로 특정 휴대폰 보험 업계의 한 고객이 저희의 솔루션이 아닌 다른 경쟁사의 사스 컨택센터를 이용 중이시긴 한데요. 현재 플랫폼 변경 준비를 하고 있으시고 일시불 투자의 캐펙스 형태가 아닌 오펙스 형태의 변경이기 때문에 초기 투자금이 낮고 이에 대한 내부 보고 및 승인에도 유리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담사 동기부여 방안 확보에 대한 페인 포인트입니다. 몇몇 콜센터 현장을 방문해 보면 옆 벽면 게시판에 이달의 우수 상담원이나 베스트 케이스 공유, 팀별 활동 등이 활기차게 적혀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상담원들의 동기부여와 관리에 큰 관심과 고민이 많은 것을 여실히 볼 수 있었는데요. 특히 불평등한 대우나 평가에 상담원분들이 매우 민감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좀 더 선진화된 평가 관리 툴을 찾고 계신 고객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상담원 관리나 동기부여를 위해서는 일정 부분 투자가 필요할 수 있는데 STT, AI를 이용한 상담 어시선트나 상담원 통합 관리를 위한 WFM 등의 도입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중견 규모 이하의 컨택센터에서는 해당 서비스들이 상대적으로 큰 초기 투자 금액을 요하기 때문에 선뜻 추진할 수 없었던 애로사항도 페인 포인트들 중 하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몇 가지 IT뷰서 관점의 페인 포인트들을 공유 드릴 건데요. 그 첫 번째로 EOS 스트레스입니다. 엔드 오브 세일즈, 엔드 오브 서포트 많이 들어보셨죠? 듣기만 해도 좀 머리가 짖근짖근한데요. 이거는 컨택센터뿐만 아니라 모든 IT 업계의 고민일 것 같습니다. 바로 예를 들면 특정 고객사의 전체 시스템 구성 중 EOS 된 윈도우 서버 OS만을 교체하기 위해서 검토하다가 컨택센터의 모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까지 전부 고도화 사업을 진행하게 된 케이스를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각 시스템 간의 호환성 이슈들을 확인하면서 벌어진 일인 듯 한데 더 큰 페인 포인트는 큰 예산과 프로젝트 인력 리소스를 투입하고도 콜센터 인프라 기능의 자체가 특별히 개선되지 않았던 점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단순 EOS 해결이나 단순 노후 교체 등으로 고도화 사업 예산을 승인받기가 매우 어려운 환경이 되어서 컨택센터 IT 운영이나 기획 담당자들의 많은 고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고객사에서는 상부에서 EOS가 없는 플랫폼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는 것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너무 많아진 하드웨어 관리 어려움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디지털 수요에 따라 늘어난 시스템의 운영 업무 과중으로 인해 여러 어려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또한 IT 업계와 컨택센터 업계의 공통된 페인 포인트로 보여집니다. 저희 SaaS 컨택센터를 도입한 특정 고객은 제한협의 초반부터 자사 IDC에는 하드웨어가 아예 없는 구조로 제한해 달라는 강한 요청을 하는 고객도 있었습니다. 네, 이 부분도 큰 문제로 생각되는데요. 앞서 설문조사에도 나왔지만 컨택센터 시스템 운영 담당자들의 품귀 현상입니다. 채용조차도 어렵고 채용 후에는 다른 업무 또는 다른 회사로 유출되는 이슈가 최근 큰 페인 포인트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듯 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이런 상황을 만들었나 들여다보면요. 컨택센터의 구성 특성상 통신해선, 네트워크 인프라, 어플리케이션 영역, 데이터 영역, 전화기, 헤드셋 등의 IT의 A부터 Z까지 모든 기술의 집약체입니다. 그러다 보니 운영 복잡도나 장애 원인 파악의 어려움들을 겪고 있고 이러한 일들이 담당자들에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듯 합니다. 또 여러 IT 호흡이 있는 만큼 회사도 여러 주체들이 있어서요. 그 중간에 코디니션 하면서 관리하는 컨택센터 운영 담당자들의 스트레스 지수가 커지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또한 또 때마다 발생하는 추가 개발과 그에 따른 일정 준수, 프로젝트 관리, 모니터링, 또 야간 작업과 정기 점검, 또 혹시 콜센터에 IDC 이전이라도 있으면 담당자들에게는 큰 압박과 부담이 되고 이는 큰 스트레스로 다가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인력 유출 요인들을 개선하고 젊은 인재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다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IT 플랫폼 건투가 시급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해외 비즈니스 진출 및 사후 관리 부분입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한국의 기업들이 해외에서 선전하고 있는 시기인데요. 그에 따른 CS 체계도 잘 갖춰줘야 할 것입니다. 현재는 현지 직접 투자가 쉽지 않아서 아웃소싱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데요. 비용 관리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요. 해외 운영 실태에 대한 실시간 접근, 실시간 관리에 대한 어려움들이 페인 포인트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추려놓고 보니 기존 온프레미스 기반의 환경에서 오는 페인 포인트들이 좀 많았는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클라우드 컨택센터 플랫폼으로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저희를 통해 해결 및 개선 가능한 부분들이 보였기에 그런듯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언급된 페인 포인트들을 클라우드 컨택센터 플랫폼을 통해서 제시할 수 있는 해결 방안, 개선 방안들을 가볍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시스의 클라우드 컨택센터는 사스 기반의 유연한 미서스 증감에 대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생태계를 활용한 쉽고 빠른 부가서비스 접목도 가능하고요. 상담원 관리 툴에 게임화 이론을 적용하고 상담원별 개인화된 통계 지표를 제공할 수 있어서 상담원 관리에 유리합니다. 또한 AI, WEM 등의 클라우드 상의 연계로 상담원들의 생산성, 자원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효용성 부분인데요. 초기 비용이 낮은 구조의 서비스 도입으로 매몰비용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수기나 콜폭주에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해서 그 기간 동안만 사용한 내용에 대해 사용한 부분만 나중에 지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일 플랫폼에서 STT, WFM, PDS 등과 같은 기타 부가 장비들을 손쉽게 도입할 수 있는 구조고요. 또 해외 비즈니스 진출 동안 좀 빠른 셋업과 확장, 그리고 모니터링, 쉬운 접근성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IT적인 관점인데요. 저희 클라우드 컨택센터는 EOS 없이 자동으로 언제나 최신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또한 컨택센터 인프라의 운영은 전문 운영 집단에게 이관하시고 현 고객사의 IT 담당자들은 서비스 개선과 기획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고요. 그리고 전통적인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서 클라우드 SaaS 관리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API를 활용해 기존의 서드 파티를 재활용하거나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하니까 이 부분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컨택센터 현장에서 만난 페인 포인트들을 살펴보고 지네시스 클라우드 CX가 제공될 수 있는 베네핏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클라우드 컨택센터의 장점과 상세 기술 구현 방법은 바로 뒤에 말씀해주실 방훈재 부장님께서 보다 소상히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최근 고객 경험에 대해서 많이들 말씀하고 집중했었는데요. 저는 컨택센터 업계 종사자들의 만족과 경험도 동일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현재 직면한 페인 포인트들을 해소하고 더 나은 컨택센터 업무 환경을 위해 언제든 저희를 찾아주시면 같이 고민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번 세션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무엇이 고객들을 클라우드 컨택센터를 선택하게 하였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시스는 전 세계에 만 천여 개의 고객들이 제네시스를 사용 중이시고요. 한국 포함해서 100여 개 이상의 국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글로벌 리포터에서는 같은 회에서도 8년 연속 글로벌 리더로 선정된 고객 경험 및 컨택센터 솔루션의 글로벌 리더입니다. 고객 경험 플랫폼이 진화가 되면서 기업의 CX 혁신 속도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기존 구축형에서는 기업이 새로운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는 연단위의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하드웨어에 대한 준비, 소프트웨어에 대한 준비, EOS에 대한 것도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그러면서 클라우드로 변화가 되면서 주단위로 새로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제네시스는 이에 더해서 컴퍼저블 클라우드로 실시간으로 고객이 필요한 내용들을 그때그때 바로 서비스할 수 있는 비즈니스 플랫폼을 고객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컴퍼저블 고객 경험 플랫폼은 기본적인 컨택센터 서비스는 제니스 클라우드의 제품을 사용하시고요. 그 외에 컨택센터의 서비스에 밸류업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들을 마켓플레이스에서 직접 다운을 받으실 수 있고 또는 타 파트너의 새로운 기능들을 클라우드에서 직접 연동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컬에서 사용하셔야 되는 직접 개발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로우코드 또는 오픈 API를 통해서 개발해서 금방 사용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제니스 클라우드 CX의 아키텍처의 특징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고객의 호가 몰리거나 아니면 서비스를 빠르게 늘려야 되거나 줄여야 되거나 하는 그런 유연성이 필요할 때 오토 스케일링 기능을 사용해서 서비스를 확장하실 수도 있고요. 또 빠른 대응을 위해서 항상 매주 새로운 기능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분들이 많이 고민하시는 제품의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또는 EOS에 대한 고민 없이 비즈니스에만 집중하시고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또 안정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아마존의 가용존 3개를 사용해서 각각 액티브, 액티브, 액티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가용존에서 장애가 나더라도 나머지 두 곳의 가용존에서 운영 중단 없이 처리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고객이 서비스를 준비하려고 POC도 준비하고 다양한 서비스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 구축형 컨택센터의 경우에는 하드웨어도 준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솔루션별 각각 기술 준비, 라이센스 준비, 그리고 설정에 대한 연동 그리고서는 POC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POC를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이 시스템을 그대로 라이브로 사용하려면 다시 지금까지 해왔던 절차들을 다시 밟아서 고객사에 구축을 해야 될 겁니다. 하지만 클라우드 컨택센터는 모든 솔루션이 올인원 플랫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설정하시고 POC 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바로 케파를 늘려서 바로 고 라이브 서비스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또한 많은 고객사들이 특정 시즌에만 호가 몰리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기존의 구축형과는 다른 이런 오토 스케일링 기능을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만약 고객사에 기본적으로 200명의 상담원이 필요한 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특정 시즌에만 500명의 상담원이 필요할 경우에 구축형 컨택센터라면 그에 맞는 하드웨어 준비, 라이센스를 다 구매를 하셔야 돼요. 하지만 클라우드는 평소에 200명의 사용자로 사용하시고 필요할 때만 라이센스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이러한 운영의 유연성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신 트렌드 기능입니다. 많은 고객사들이 요즘은 AI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제니시스에서는 이런 AI에 대해서 보이스북과 챗봇에 대한 유연한 연동성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고객사마다 사용하시는 환경이나 구성에 대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더 낫다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AI 챗봇을 연동하는 데 있어서 고객이 우리는 이 AI는 이 챗봇에 연동하고 이 음성보고서는 이 AI 연동하고 싶어. 그리고 또한 사용하다 보면은 AI가 모든 것을 답변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상담원이 답변을 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제니시스 클라우드에서는 이런 시나리오에서 간단하게 구성해서 고객이 어떤 상황에 언제 상담원에게 연결해야 될지 아니면 어떤 AI를 사용해야 될지를 구성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러한 구성은 드래그 앤 드롭 GUI 환경으로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운영자나 관리자가 간단하게 구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제니시스 클라우드는 특정 AI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제니시스 클라우드가 지원하는 네이티브 AI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는 탑 전략 파트너들이 가지고 있는 AWS, MS, 또는 구글이 갖고 있는 AI를 연동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미 AI나 챗봇, 음성봇을 보유하고 계신 고객이라면은 그대로 봇 커넥터를 사용해서 연동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AI에 대해서 AI에 대한 연동만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이런 AI를 사용할 수 있는 또는 음성봇, 챗봇을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연결할 수 있는 이런 API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니시스 클라우드에서는 웹 메세징을 통해서 고객사에서 AI, 챗봇과 연동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에서 이런 웹 메세징을 구성을 하시려면 또는 채팅창을 구성하시려면 개발도 필요하시고 이거에 대한 서버도, 하드웨어도 필요하실 겁니다. 하지만 제니시스 클라우드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제공해드리기 때문에 운영자가 또는 관리자가 직접 UI에 대한 커스터마 인식을 하실 수 있고요. 배포 또한 로우 코드로 작성이 돼서 간단하게 원하는 스크립트를 시스템이 만들어주기 때문에 순식간에 이런 채팅 환경을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제니시스 클라우드는 또한 코어 브라우저 기능을 제공해드려서 고객이 복잡한 기능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할 때 상담원이 직접 고객의 웹 화면이나 모바일의 화면을 컨트롤 하면서 고객을 빠르고 정확하게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 메시징을 지원하는데요. 요즘 고객분들은 다양한 채널을 사용하십니다. 카카오톡일 수도 있고요. 라인, 워치앱, 페이스북 등 또는 텔레그램도 있고요. 그런 다양한 채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업에서는 정말 많은 투자를 해야 될 겁니다. 하지만 제니스 클라우드에서는 오픈 메시징을 통해서 고객이 사용하는 거의 대부분의 메시징 또는 채널들을 지원해서 고객과 고객의 인터랙션을 좀 더 편리하고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관리자나 운영자분들은 통계에 대해서도 민감하신데요. 구축형 같은 경우는 통계를 보시기 위해서 이미 개발된 내용 또는 한정된 내용으로만 보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제니스 클라우드는 이미 통계에 대한 내용들을 운영자나 관리자분들이 하나하나 선택해서 이게 우리한테 필요한 통계 내용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시고 직접 적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관리에 있어서 좀 더 세밀하고 다양한 정보들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클라우드에 대해서 연동이나 개발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제니스 클라우드는 웹 기반의 이런 디벨로먼트 툴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나 새로운 기능을 연동할 때 로우코드로 간단하게 구성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 개발을 모르신다 하더라도 간단한 API 툴스를 통해서 테스트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개발이나 운영 또는 테스트에 대해서도 손쉽게 지원을 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다음은 상담사의 경험 향상입니다. 많은 상담사 분들이 더 나은 환경 또는 본인이 어떨 만큼 성과를 내는지 궁금해하십니다. 그런 것을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디테일한 기능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향상된 직원 경험을 위해서 제니스 클라우드는 하나의 뷰에서 상담사가 볼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사가 가지고 있는 오늘의 일정을 한눈에 볼 수도 있고요. 또는 지정 시간이나 교육에 대한 내용들 관리자 평가 내용 또한 이 한 화면에서 모두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한 스코어 카드를 통해서 지금까지의 KPI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 또는 내가 동료들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존에 목표된 성과 대비 지금 내가 얼마만큼 이루었는지도 그래피컬하게 보여줘서 마치 게임을 하듯이 상담을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관리자 분들도 개인에 대한 성과 팀에 대한 성과를 한눈에 보실 수 있고요. 또는 상담원 분들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직업 업무에 대해서도 한눈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휴가 요청에 대한 것도 따로 휴가에 대한 관리 페이지를 들어가서 보는 게 아니라 이 하나의 페이지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스케줄 및 휴가 관리도 다양한 스케줄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관리하시면서 휴가 같은 경우 상담원 분이 모바일 앱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이 화면에서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청된 휴가는 단순히 휴가 신청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에 맞는 업무 쉬프트 기능까지 자동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이런 스케줄 관리에 있어서 자동으로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휴가 뿐만 아니라 상담원 분들이 가끔은 지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지각에 대해서도 항상 상담원 분들이 관리자한테 전화를 걸어서 늦을 것 같아요 하고 연락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갖고 있는 핸드폰 앱을 통해서 지금 오늘 얼마만큼 지각을 할 것 같습니다 라고 설정해서 보내면 관리자분은 이 내용을 수락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시스템에 반영이 돼서 스케줄에 대한 관리를 자동으로 작성을 하게 되는 편리함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많은 기능들이 컨택센터에 추가되면서 다양한 채널들을 사용하게 되시는데요. 그러면서 녹취뿐만 아니라 스크린 레코딩에 대한 수요도 많이 늘었습니다. 기존 솔루션 같은 경우는 스크린 레코딩 같은 경우 추가적인 솔루션을 도입해서 연계를 해야 되지만 제니스 클라우드는 이 스크린 레코딩 기능을 기본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상담원이 최대 4개의 화면까지 사용하시더라도 다 녹취를 할 수 있고 스크린도 녹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상담원의 품질 관리, 프로세스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빠른 가치 창출을 위한 클라우드로 전환 제니스 클라우드는 400개 이상의 마이크로 서비스 통해서 지속적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트렌드에 맞는 신기술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해 드리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분들은 EOS에 대한 걱정 없이 비즈니스를 지속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또 대한 컨택센터 규모에도 문제없는 클라우드 컨택센터로서 세계 10개국 이상에서 이미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또 99.997%의 가용성으로서 안정성을 보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고객의 서비스를 위한 POC부터 고 라이브까지 정말 빠르게 완료를 할 수가 있으세요. 더욱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제니스는 매년 250만 불 이상의 R&D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또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고객이 어려워하는 부분 또는 아쉬워하는 부분을 계속해서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프라나 서비스뿐만 아니라 직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새로운 기능들을 개발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션에서는 제니스 클라우드를 도입한 고객사에서 어떻게 더 잘 활용하고 더 나은 고객 서비스를 위한 커스터머 석세스 서비스팀에 고객에 대한 지속적인 케어 사례에 대해서 손영웅 전문님께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니스 코리아의 손영웅입니다. 앞 시간에서는 고객의 페인 포인트와 이를 해결하는 제니스 클라우드 솔루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고객이 솔루션을 선택한 위해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존 레거시 IT 환경에서는 솔루션 제공과 더비 맞추면 벤더로서의 역할은 다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솔루션의 제공과 도입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즉 구독의 시작으로 연결됩니다. 소유의 시대에서 접속의 시대로 변화되었다고 하지만 IT의 특성상 솔루션을 변경한다는 것은 도입과 더불어 투입된 비용이 있기 때문에 구독의 변경에는 비싼 매물 비용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클라우드 서비스는 고객의 비니스 변화에 발맞춰서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이루어져야 하고 고객은 사용적인 클라우드 서비스의 가치를 최대한 이끌어 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선순환 될 때 고객 만족과 더불어 지속적인 구독의 연장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즉,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고객에게는 솔루션을 선정할 때 솔루션의 기능뿐 아니라 구독 과정에서 어떠한 지원을 받는가가 솔루션 선정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으로 클라우드 솔루션을 선정할 때에는 몇 가지를 고려합니다. 첫 번째 현재의 페인 포인트를 잘 해결할 수 있는가 둘째 향후 발생될 또 다른 형태의 페인 포인트를 최소화할 수 있는가 셋째 도입된 솔루션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는가 입니다. 이러한 고려사항을 위해서 고객은 솔루션을 선택할 때 여러 형태의 서비스 또한 염두해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파트너를 통해서 제공될 수도 있지만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는 클라우드 데이 서비스 특성상 솔루션 밴드로부터 적용받는 것이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각 밴드마다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는 하지만 제네시스는 아이와 같이 열갑니다. 먼저 솔루션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CSM이라고 불리는 고객 성공 관리자 둘째 프로젝트 수행가가 구축을 담당하고 지원할 수 있는 프로페셔널 서비스 셋째 운영 중인 사스 솔루션에 대해 기술적으로 조언을 할 수 있는 테크니컬 어카운트 매니저 그리고 고객의 다양한 역할에 대해서 교육을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 등입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도입된 솔루션을 더욱더 잘 활용할 수 있고 향후 디지털 혁신으로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프로페셔널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페셔널 서비스는 고객의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솔루션과 기술로서 구용하는 서비스입니다. 저는 3개의 고객사에서 이루어진 프로젝트에서 고객과 파트너의 피드백을 가지고 어떤 요구사항과 프로페셔널 서비스가 어떤 서비스를 정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A 저조사입니다. A 저조사에서는 프로젝트 수행 인력이 제네시트 클라우드에서 익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수행과 구축 이후에 고객 지원에 많은 걱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네시트 프로페셔널 서비스팀과 협업하여서 프로젝트를 잘 수행하였고 성공적인 프로젝트 종류와 더불어서 충분히 기술을 전수받을 수 있었습니다. 두번째 비금융사입니다. 비금융사에서는 파트너사 영업이 해당되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프로젝트 오픈을 앞둔 마지막 테스트에서 일부 통계장표가 잘 맞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오픈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네시트 프로페셔널 서비스의 지원을 통해서 해당 부분을 급히 해결하고 일정에 맞게 고의라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시금융사의 고객사의 PM의 이야기입니다. 고객사의 여러 환경으로 그리고 여러 사정으로 인해 실질적인 구축 시간이 짧았습니다. 그리고 회사 내에 여러 팀이 있었는데 이해관계가 얽혀서 수행이 쉽지 않은 프로젝트였습니다. 하지만 제네시스에서 프로젝트 관리와 진행을 잘 해 주어서 본사가 정한 기일 내에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곁들였는데요. 그 고객사 PM은 쉽지 않았지만 이런 프로젝트 팀과 함께라면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CSM은 고객이 선택한 제네시스 클라우드 솔루션의 각 기능과 이와 연관된 솔루션을 잘 사용하게 하여서 고객의 성능을 극대화시킨 것이 목적입니다. 고객사에서는 AI 연계 디지털 서비스 확산 보안 운영 등 다양한 도전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CSM은 이러한 고객의 도전 과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 가지의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CE 유통사입니다. 고객에게 요청사항은 사내 보안 및 관례 규정이 강화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저희들에게 요청하였습니다. CSM은 이에 대한 목소리를 듣고 제네시스 본사의 도움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사의 제품팀과 고객사와의 정기적인 밀팅을 만들고 고객의 요구사항을 본사 개발팀으로 충분히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제네시스는 고객사의 규정에 맞도록 해당되는 솔루션을 개선하였으며 고객사에서는 각종 감사에 문제없이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자 두번째 사례는 BU통사입니다. BU통사는 글로벌 기업이고 한국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객의 요청사항은 한국지사에 있는 고객센터에 현황과 통계를 위해서 솔루션을 도입해야 한다고 요청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CSM은 BU통사의 타국가에 있는 지사의 솔루션을 같이 파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솔루션인지를 파악한 후 해당 솔루션 벤더와 연락하여서 한국지사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실제 구축을 위해서 국내에 있는 협력은 주체하고 같이 연결하였습니다. 현재는 솔루션이 도입되지 않았지만 향후 고객사 내에서 담당이 정해지면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셋째 A 금융사입니다. 고객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제네시트 클라우드 서비스의 업데이트에 대한 영향도를 최소화할 수 있냐고 문의를 하였습니다. 클라우드의 특성상 서비스는 주기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고객에게 염려사항은 이 주기적인 업데이트 때문에 고객의 서비스에 영향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부분을 알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업데이트 정보를 파트너사와 고객사에게 미리 전달하였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기 전에 업데이트에 관련된 업무 영향들을 사전에 점검하고 이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제네시트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국내 고객사의 피드백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피드백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S 서비스사입니다. S 서비스사는 코로나 시대가 바로 되기 전에 제네시트 클라우드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래서 제네시트 클라우드는 재택근무 등 다양한 업무 환경에 상당히 적합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참 적절한 타이밍에 잘 도입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녹취 기능은 강성 클레임 고객을 대처하는데 잘 활용되었고 내부적으로 시스템 도입 이후에 콜 관련 외에 다른 현안에 집중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L조조사로부터 받은 피드백입니다. L조조사에서는 제네시트 클라우드를 도입하기 전에 음성 품질에 대해서 막연하게 걱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도입한 후 사용해보니 기존에 사용했던 솔루션보다도 훨씬 더 음성 품질이 괜찮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솔루션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스크립트 기능들 그리고 WFM 기능을 잘 활용하여서 업무에 대한 생산성이 높아졌습니다. 아울러 GC3라고 하는 그런 솔루션 레벨을 쓰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다양한 기능에 대해서 더욱더 잘 활용하고 싶다는 의견을 보내 왔습니다. 세 번째 K-유통사입니다. K-유통사에서는 기존에 사스 기반의 CRM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 사스 기반의 CRM과 제네시스트 클라우드의 연동이 참 쉽고 원활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비즈니스에서 필요한 업무를 쉽게 적용할 수 있었고 시장의 요구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네시스가 적용되는 디비전, 즉 테넌트 간의 콜라우팅이 편리하여서 업무가 분산된 고객센터 간에서도 업무 연동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 페이지를 마지막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길을 가려면 그 길을 잘 아는 가이드와 함께 예정을 계획하고 예정에는 그 가이드의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컨택센터의 선두주자로서 제네시스는 뛰어난 솔루션과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의 예정에 좋은 가이드가 될 것을 약속드리며 전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실시간 대화창을 이용해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중에 몇 가지 받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센스 금액은 사용료 베이스로만 청구가 되는지요? 라고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해당 질문은 송문석 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라이센스 금액은 사용료 베이스로만 청구되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인 어떤 사용 수량을 연단위 약정을 거르실 수가 있습니다. 연단위 약정을 거르시면 조금 더 괜찮은 조건의 가격으로 예상 가능한 비용을 청구 청구 받으실 수 있고요. 그 외에 약정한 수량 이상의 초과분에 대해서만 후불 청구 받으시는 좀 효율적인 구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는 제니스 클라우드 함께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CSM, TAM, BEYOND, PS 등을 소개해 주셨는데 이러한 서비스가 다 무상으로 제공되나요? 문의 주셨습니다. 송영웅 정무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해당 서비스를 무상으로 다 제공하고 싶은 게 제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 TAM, BEYOND, PS는 유상으로 제공되고 CSM만 무상으로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의 질문을 선택한다면 클라우드 컨택센터를 사용해야지만 새로운 기술들에 대한 도입과 서비스가 가능한 건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해당 질문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구축형에서도 새로운 기능을 사용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하지만 새로운 기술들 또는 새로운 솔루션들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있는 컨택센터 솔루션들이 끊임없이 업데이트가 되고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될 텐데요. 구축형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에 대한 EOS 또는 OS에 대한 EOS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또 요즘은 많은 고객들이 컨택센터의 데이터만 쓰는 게 아니라 서비스의 데이터 마케팅 데이터 그리고 기업의 비즈니스 데이터를 같이 활용해서 고객에 대해서 360도로 모두 다 둘러보는 그런 고객 초 개인화를 서비스하기 위해 준비하기 때문에 클라우드가 가장 적합한 고객 비즈니스에 맞는 컨택센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답변은 실시간 대화창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또 웨비나중에 모두 답변하지 못한 질문은 추후 이메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QR 코드를 스캔하시고 간단한 설문을 작성해 주시는 모든 분께는 발표 자료를 추후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컨택센터 및 컨택센터 고도화에 관련해 무료 상담을 지원해 드리니 언제든지 편하게 제니스 코리아에 문의를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해도록 하겠고요. 제니스 코리아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화면에 보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